사람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죽는 세상이 오마한데요.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한국 사회가 잘 되려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는 이걸로 판단해 보자는 거죠. 양심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기죽거나 사회에서 탄압되거나 박해받거나 착취당하는 사회로 가고 있으면요. 그 사회는 지금 심각한 병증이 생긴 상태입니다. 건강해지려면요. 양심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려져야 돼요.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도 더 나아요. 후진국으로 갈수록 양심 챙기는 사람이 바보대요. 병신대요. 쟤는 아직 살만한가 보네. 양심 챙기고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양심이 답이라고 했을 때 겁나시는 거 이해해요.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양심 썼다가는 바로 당할 수 있다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. 이해하는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. 바꿔야지. 다 불법 시대라고 나도 같이 법 어기면요. 이제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. 나부터라도 미약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뭔가 이 사회가 정화되는 쪽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 수씩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현실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제 강의 한 편만 들으시고 곧장 직장에서 양심 선언하고 잘리시고 이러지 마시고요. 버티세요. 버티시고. 버티시면서 삶에서 양심이 뭔지 이해 먼저 하세요.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양심 아닌 경우가 많아요. 되게 양심적인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. 왜 여러분이 헷갈리시냐면 내면에 양심의 충동은 맞는데 내가 벌써 욕심이 많이 뭐 보태버려요. 내 편견, 내 고집 다 보태버려요.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양심도 양심이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돼요. 이걸 지키느라고 여러분이 또 고생하시면서 힘들어지세요. 그러면 올바른 답도 안 나와요. 원래 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. 양심은 정확합니다. 그 상황에 양심 처방을 정확히 쓰면요. 문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요.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까지 챙겨보면서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수를 뒀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면요.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. 물론 상대방 마음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전제하고요. 그래도 내가 좀 더 마음을 이렇게 양심적으로 더 썼다면 그러면 결과가 나아졌을 것이라는 여지가 있는지는 사고에라도 꼭 검토해보셔야 돼요. 저도 다 제 맘 같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양심적으로 대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 좋아하시고 뭐 저에 대해서 비방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저는 분석해봅니다. 저한테도 분명히 양심에 대해서 성의 부족했던 게 있어요. 그분한테 좀 더 다가갔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거 있으면 그거는 제가 또 반성하면 되는 거고 정말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분이 도저히 못 받아들여 주신다.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닌 거니까 또 그래도 좋은 씨는 뿌린 거니까 나중을 기약합시다 하는 마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항상 사고의 평가를 하셔서 여러분 그 양심대로 하면 확실히 더 상황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 양심이 뭔지 이해하시는 게 먼저지 제 얘기 듣고 또 바로 오셔서 같이 양심운동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보면 양심에 대해 어떤 기초가 안 닦인 분들이 양심운동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보면은 되게 그분들은 남지적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. 자기는 다 양심이에요. 나 외에는 다 양심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막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.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서로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나아진 건 없잖아요. 저도 오늘 막 지적질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문제 풀리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. 그냥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뭔지 혹시 제 얘기라도 듣고 도움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애매했는데 확실해진 게 있으시면 다행이고요. 또 다시 우리는 또 차근차근 한 걸음씩 사람들을 설득해서 양심하게 또 나아가야 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